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의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휘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.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의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.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.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.